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젊은 날의 선택에서 실수나 실패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의 누가 봐도 노욕에 기초한 잘못된 선택은 사람들의 눈살을 짚으르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젊은 날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간에 항상 악과 그리고 사악함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자청할 수도 있고 또 모르면서 무지 때문에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새벽에 민경욱 전 의원 국토본 상임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6431기 구국동지회 한 분이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에게 보낸 글을 접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내보낸 한기호 사무총장 겸 국민의힘의 경선 선관위 부위원장이 6431기입니다. 연배로 보면 1952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아마 68세나 69세 정도 된 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되새기게 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하고 저의 의견을 잠시 덧붙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 어제 집회장에서 찾아뵌 6431기 구국동지회 회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국동지회 동지들은 동지생인 한기호 의원의 막말로 작년 4.15 총선 이후에 1년 반을 외롭고 힘겹게 싸운 민경욱 전 의원님과 애국시민들 그리고 황교안 후보님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고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한기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당시 저한테 동지회를 결성해서 대항하자고 하고는 2년 전부터는 탄핵이 당연했다고 말을 바꾸어서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출마 시에 동기생 후원회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가니 그곳에 사는 동기생이 유성민이가 왔다 갔고 한기호를 만났다고 해서 같은 당 의원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이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당 사무총장이 오르고는 저런 막말을 해서 동기생 동지들의 빈축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사간생도 4년간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흠란한 정의의 길을 가겠다고 사간생도 신조를 함께 외친 동기생들로서는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고로 정말 사간생도 4년간 함께 나눴던 그런 아주 슬로관이 멋있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도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때 분들은 그래도 기계가 살아있었던 것이죠. 옳은 것에 대한 다시 거론 계속됩니다. 민경욱 의원님과 한교환 후보님이 사심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 크기만큼 악마의 유혹과 압박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처럼 정의의 투쟁을 하는 만큼 탄압과 더러운 유혹 또한 더 커질 것입니다. 이 난국에 민경욱 의원님의 사의로 부정선거 규탄과 투쟁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한기호는 배신자와 함께하지만 6431기 구국동지의 동지들은 민경욱 의원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디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민경욱 의원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동기생 동지들이 강남 일대에서 국투본 집회에 동조하고 참여하기 위해 출정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시겠지만 저도 단 한 번 살라간다. 마치 삶이라는 것이 소풍 온 것처럼 잠시 머물다 살다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고 누가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근세와 이익을 위해서 악과 손잡고 악의 도구와 수단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올바른 길 그러니까 정의의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선택이자 책임의 몫입니다. 1952년 정도 되면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많은 것을 내려놓는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불의와 타협하고 사실과 진실의 반대편에 서서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경선 조작의 주범으로 공동체의 안의를 크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부정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욕을 덮어쓰는 일은 우리가 자주 봐온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나이가 들더라도 질기고 강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과 부정 쪽에 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한기호 경선 선거관립위원회 부위원장의 처신과 선택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죠. 악과 사악함이라는 것은 밝혀지게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되는 것도 그것이 무지의 의학은 아니면 알고생학은 간에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용인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6431기 구국동지회에 속하는 한 분의 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글은 가이더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